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몸은 항상성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원래의 밸런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호흡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나 혈압도 그렇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사람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이고 정신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성의 원리가 깨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와 마귀의 수화인 귀신들은 항상성의 원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혀와 입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누가 보금 8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을 보세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스스로를 자해합니다 누가 보금 9장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영혼육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해요 생명의 역사가 아닌 죽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이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끊어진 것들이 연결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쫓아내시니 나감에 말하는지라 다시 한 번이요 쫓아내시니 나감에 말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 귀신들이 나감에 사람이 말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만만치 않은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은 조금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권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아내니 나감에 말하는지라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죠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동일한 기사를 전하는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몰상식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반박하십니다 첫째, 내가 만일 바할세부를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자신의 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같은 편길이 싸우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너희 아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귀의 힘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악의 능력을 빌리는 분이 아니라 악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항상성의 원리가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샬롬이 회복됩니다 샬롬은 쉽게 말하면 제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질서를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샬롬이 회복되고 샬롬이 건설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취하고 맛보는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샬롬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선취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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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